네 안녕하세요 아 일꾼 채널 일꾼 입니다 그 집 컴퓨터로 한글 입력이 안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좀 아프고 있네요 무슨 프로그램을 깔면 된다고 해서 깔았더니 시브레 이거 자판 계열이 바뀌어 가지고 지워버려야지 빡치게 으 응 왜 또 영어가 안 쳐지냐 아 뭐죠? 어 됐다 제가 승질이 더러워진게 아니라 아까 영어가 안 쳐졌어 진심이 사람 빡치게 만드는구만 한글 안 쳐지는 것도 빡쳐 죽겠는데 갑자기 영어가 또 안 쳐져서 어? 영어 쳐지나? 안 쳐질텐데 전혀요 쳐지네 안 바뀌었지 이것도 아이씨 봐봐 안 바뀐단 말이야 이거 잠깐만 나 신경쓰니까 게임 껐다 켤게요 아이씨 미치겠네 이상한 파일 깔아가지고 아이씨 미치겠네 이상한 파일 깔아가지고 아이씨 미치겠네 이상한 파일 깔아가지고 왜 한글이 안 될까 왜 그래서 그 한글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시간을 뺏겨가면서 노후 게임을 해야 되는 걸까 아무튼 집중합시다 7시 40분이니까 오늘 좀 느긋하게 갈 생각이긴 한데 오늘 좀 학교를 느긋하게 갈 생각입니다 자 한글 죽어도 안 쳐지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안 쳐져요 신난다 응 행복해 아주 행복해 죽겠다 이 장둠시끼야 갑시다 가요 그리고 카메라 150 카메라 150 너무 잘 쳐지거든요 노트북 컴퓨터는 윈도우 차이인가 이게 윈도우 7이거든요 제 컴퓨터는 일부러 고정게임들을 좀 하려고 고정게임 윈도우 10 인가 뭐야 아무튼 거기선 잘 안 굴러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운영체제에 따라서 보안 문제도 불구하고 윈도우 10을 하지 않고 윈도우 7을 설치한 이유거든요 이게 자 하나 지나갈 공간만 만들어놨죠 벽을 지어주고 수비는 제대로 이따 학교가서도 오늘 연습해봐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다 타워 지어주고 아처랑은 좀 이동시킵시다 이동시켜서 여기 하나 막아주고 저쪽은 좀 이 앞에 있는 런보미를 나중에 발전시키고 누가 봐도 딱 막혔는데 나오시구요 여기다 타워드 하나 지어주시구요 하나 더 여기다가 지어주시구요 일단 요렇게 밖에 갈 수 없으시구요 이제 슬슬 재분수를 좀 칙고 갈게요 재분수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입이 늘어나서 저는 기하급 부족입니다 그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금 늦긴 한데 맵을 넓게 먹으려면 초반에 뭐 어쩔 수 없죠 초반에 잘 버티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타워를 좀 많이 지어줘야 돼요 얘들이 다 결국은 이쪽으로 옵니다 자 제일 좋은거는 빠르게 그 뭐냐 타원을 빨리 가서 일꾼을 늘려가지고 타워 건설 속도를 높이는건데 타원을 빨리 가야 쉽지가 않아요 자 한 놈 이리로 가주구요 초반엔 무슨 짓을 해도 막습니다 초반 10분까지는 막는데 빨간 오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반 타워 저거 하나로 못 막아서 아 타워가 안 좋네 자 수입을 늘려놓읍시다 이들은 안되겠다 원래 학교 가야되는데 의욕도 없고 느긋하게 하려구요 병원 실습은 그때그때 시간 되는데 할 수 있는거 하면 되니까 으음 스위바 늘어나라 늘어나라 스위바 얘들 이렇게 돌아올 수 있잖아 얘들 그치? 결국은 이렇게 돌아 돌아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안오는거거든요 뭐하는거지 얘들 왜 안돌아오는걸까요? 짜증나게 또 돌아오잖아 또 돌아오잖아 멀쩡히 또 돌아오잖아 멀쩡히 또 돌아오잖아 멀쩡히 또 멀쩡히 잘 돌아오는데 또 멀쩡히 잘 돌아오는데 어디가 막혔던 것도 아닌데 왜 안돼던거지 왜 안돼던거지 뛰어 금뜨기 오지 말고 부서지면 안되거든 장룰 한 벌에 치지마 장룰 이러면 막은겁니다 이러면 막은겁니다 위로 올라갔어 얘 혼자 힘들어하고 있죠 줄 수 없이 지금은 타워 하나 지어주고 타워 양을 늘려줘야되가지고 그리고 빼압시다 아직 지어야될 아직 지어야될 아직 지어야될 아직 지어야될 아직 지어야될 이 시기들이 많죠 이제 빼압 이제 빼압 이제 이제 오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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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업그레이드 대충 대충 방어 진영은 맞춰놨고 초반에 타워 올리느라 별로 못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정도면 쏘쏘합니다 버티기만 빨간 오크가 나왔을 때 버틸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쟤네들 체력으로 봐서는 버티기 쉽지는 않겠는데 힐링 건물 하나 지워주고 옵시다 힐링 건물 하나 지워주고 옵시다 힐링 건물만 지워놔도 일단 버틸거에요 멀리까지도 가지 말고 요 근처를 짓자 어차피 나중에 일꾼 갔다가 재분수 지을 수 있으니까 자 힐링 건물 지웠고 여기다 타워 하나 지워주고 세밀 로우고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엔 으으아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있구요 미슨 대신 오케이, 올릴걸 이제 보자 아치와나가 놀고 있죠 지금 어딨지 아쳐하나? 하나의 아쳐가 어딨을까요? 자 여기 다 있구나 한 번 더 붙어있는거야? 그래 자, 달리기하고 여기까지 빨리 옵시다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올려버리게 그냥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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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박스 더 늘려줘야 되고 파워박스 더 늘려줘야 되고 파운얼을 먼저 가서 일단 지금 계획대로 애들이 차근차근 돌고 있어요. 지도를. 내가 붙여주길 바라면서 계속 버크레이드 해줍시다. 깔아 놓고 아는데 잘 넘어가네. 뭐가 문제였을까요? 난 아직까지 문제를 파악을 못했어. 이게 뚫릴 때가 이제 안 뚫리네 지금. 안 뚫린다고 방심하진 말로. 항상 신경쓸시다 조심조심.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일단 파면 다 지었고 재분서는. 타운을 가고 영웅을 뽑아야 됩니다 이제. 음 여기 다 올렸고 여기 올려야지. 아직까지 영웅이 안나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1000골드 100은 만들어 놓읍시다. 다 은행까지 올려놓고 뭘 하든지 하자. 돈은 금방 모이니까. 초반이 잘 버텨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미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면서도 돈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제 타운을 가면 됩니다. 아주 잘 버텨고 있어요. 타운을 올라가고. 그 수령 건물 하나 더 지워줘야 되나. 25씩 회복 시켜줄대요. 원래 이쯤되면 영웅이 나와서 워스턴 보호 막 써가면서 그래야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있네 히어로 건물 지어줍시다 미쳤다 이거 미쳤다 미쳤다 히어로 건물 지어주고 일끈 하나 뽑아주고 이 타워를 지어줘야되요 영웅 실바나트 영웅 실바나트 뽑아주고 영웅 스킬 건물 만들어주고 일꾼 하나 더 뽑아서 타워 계속 지어줘야되요 일꾼하는 데 돈 아끼지 말고 힐링 하나 더 지어주고 병원 자꾸 지어줘야되요 이걸로 못 버티면 병원 지어줘야되 정법이 없어 자 넌 3번부대 여기다가 타워 지툴리자 힐링 건물 하나 더 올릴게요 버티는게 중요하니까 버티는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장칼을 준비합시다 어스턴프 먼저 찍고 미러 이미지 윈드워크 늘 똑같은 조합이죠 자 킵 올라가구요 런버밀 지어주고 에이씨 아니 요거 쩝쩝 돈이 없죠 일단 천천히 여기서 버텨주면서 힐링 건물이 많아서 버틸 수 있을걸 힐링 건물이 중복이 되는걸 처음 알았네 자 이렇게 해서 옮겨 놓고 자 이리와 런버밀 지어준거 같애 어스턴프 한번 써주고 뒤로 빠지고 뭐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스팸퍼 가드타워 올려주고 애들이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치? 자 여기 파워 더 올려줍시다 마켓 올려주고 그리고 건물 체력 늘려주고 아잇 왼마리 잡지도 않아 잡히지도 않아 배럭듀어주고요 매직 벤트를 어크rid 해주고 그리고 찾고 여기저기 신경써주면 됩니다 너무 재밌다 오늘 학교에서 계속 이거 하게 되는데 응 저거 3개 넣어주고 이게 답이었네요 오잉 배럭 올라가는 대로 저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사정글에 올려줘야죠 사정글에 올려줘야죠 올려줘야죠 버텨요 길이 좁아서 해줄 바 안 들어오지도 못하네요 완벽하다 이렇게 완벽한 상태가 있을 수 있지 완벽한 심시티가 너무 완벽하네요 더이상 뭐 해줄 말이 없다 아바타 찍어주고요 어 아니 스타폴말고 아바타 아바타가 필요없나 스타폴은 내가 못때려서 의미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드타워 올려주고 여기도 가드타워 이렇게 올려주고 좀 더 강해줘야합니다 가드타워 사거리 올려주기 캐논 라이플맨 가드타워 사거리 올려주고 눈은 굉장히 풍족할거기 때문에 여기로와 공격시켜줘야죠 타워를 한정지로만 하지 말고 좀 적당하게 나눠서 올려줍시다 해 gordura 만들어줄게 빛에 이제 소모프트 상장 감사드릴게요 잘못된게 요한에서 뒤로 길이 맡기면 큰일 나니까 뒷부분에 닿ala 대충 아 또 코 막히네 잠깐만요 와 나 코 풀고 시간 봤는데 깜짝 놀랐네 잠깐만 오늘 정확하게 좀 봅시다 몇시까지 갈지 그걸 정해 놓고 가자 아 게임 한판 하면 학교가서 게임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 중한지 생각을 못하니 무엇이 중한 지도 모르고 자 캐논 타워도 지워주고 타워를 한 종이로만 가지 않도록 합시다 여기도 이제 가드타워도 올려줘야 돼요 일단 한두 개씩은 사전거리 높은 타워가 있어야 쟤네들을 대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못 때리고 있잖아 으흠흠흠 으흠흠흠 완벽하죠 이제부터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지구하자 제주 때 가드타워도 괜찮겠는데 가드타워도 괜찮겠는데 가드타워도 괜찮겠겠는데 가드타워도 괜찮겠는데 가드타워 사거리가 상당하네요 きます 아 아멘 마드타워도 추반을 막기엔 역시 이만한게 없다 가드타워 앞에는 가드타워, 뒤에는 캐논타워 장원시장으로 올려주고 돈이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것만으로 200원 정도이면 엄청난거에요 이게 벌써 스노우볼 이펙트가 엄청난겁니다 스탑폴트 하나 올려줘야되요 방어 얻는 헤드 자, 곳곳에 오로라 타워를 지어주고요 여기서 침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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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게 이제 다 넘어갔죠 장어 시장으로 그럼 이제 캐슬 업그레이드 갑니다 자조타워 타장고를 올려주고요 남는게 돈인데 펑펑 쏘는 섭취 뭐야 무슨일이 벌어진거죠? 아 시바 어차피 지금 쟤네는 아 시바 왕 오는걸 못봤는데 아 짱나네 아 못봤어 베벌 아 시바 아 깝치네 아 다시 아 학교가자 그냥 아 시바 왜 재우는걸 못봤지 아 죄송합니다 아이 잘했는데 재우는걸 못봤어 타워 좀 적당히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영웅 좀 키웁시다 영웅을 너무 안키가 났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이건 업로드 해야지 와이파이 아 아 아 아 아